다린을 만나다의 서민낚시 입니다. 오늘은 던지면 문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한 20년 동안 핫꽁치낚시만 해오신 분을 좀 만나봤습니다. 정말 잘 잡았어요. 아 진짜 던지면 뭡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집 없이 그냥 던지면 5분안에 한 마리. 반갑습니다. 어제 핫꽁치한테 농락당하고 오늘 복수전.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자 오늘은 전투낚시를 합시다. 전투낚시로. 아 이건 이때까지 진짜 고기 많이 잡고 그렇게 신경써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 그냥 여기 포인트가 있고 고기가 나옵니다 라는 정도로 항상 그렇게 끝냈는데 어제 너무 막 농락 당하고 나니까 오늘은 복수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복수하러 갑시다. 오늘 뭐 전투낚시 합시다 오늘. 밥 휴식 그냥 낚시만 합시다 야 오늘은 진짜 말이소 가봅시다 야 오늘은 진짜 말이소 가봅시다 야 이거 하루에 핫꽁치를 10마리도 못 잡으면 와아 말도 안되지 이야 잘 온대 사장님 잘와 큰갑다 달리네 언젠가는 주겠지 나도 좀 더 한 마리만 더 야 씨 그래도 핫꽁치 한번 만져봐야 될까 아이가 못 만져보고 집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런다고 망치 주지 말고 뚜껑 뜯기 벗어 우와 벌써 이만큼 둘, 넷, 다섯 마리 여섯 마리야? 우와 카고 체비 밑밥이 곤쟁이다 역시 곤쟁이에 반응 잘하네 애들이 저 카고 안에 들어가는 저 밑밥 아닙니까 혹시? 네 그것도 그렇지 새우를 잘 껴야 되고 새우를 잘 껴야 되고 새우를 잘 껴야 되고 아따 새우는 꼬리 부분만? 아니 머리 부분만? 아니 머리 부분만? 네 머리는 살려야 되고 머리는 살려야 되고 아 머리 살리고 아아 한번 봅시다 딱 요렇게 네 이쁘게 반응 조금 나와도 돼 야 오늘의 핵심은 저거 겠다 곤쟁이 곤쟁이가 차가기 곤쟁이와 미끼 끼우는 거 체비 등리를 잘해줘 한 번 보자 5초 안에 잡을 소리 내려가는 시간일까 그럼 1분 줘야 됩니까 30분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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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 좋게 나누고 바로 히트 야 카고 체비에 뭐 죽인다 밑밥 와 사장님이 내 봐서는 밑밥 이거다 완전 맞아요 곤쟁이 곤쟁이 와 답이네 답이다 답 곤쟁이 자 지금 곤쟁이만 가지고 카고 체비 지금 하시는데 와 정말 잘 잡으세요 달인을 만나다의 서민낚시 자 오늘은 뭐 던지면 문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한 20년 동안 핫꽁치 낚시만 해오신 분을 좀 만나봤습니다 정말 잘 잡으세요 아 진짜 던지면 뭡니다 오늘 여기서 장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집 없이 그냥 던지면 5분 안에 한 마리 자 오늘 달인 채비 한번 보겠습니다 원줄에다가 카고 이걸 스토퍼 이렇게 하고 한번 봅시다 가장 위에 지금 스토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스토퍼로 해가지고 밑에도 스토퍼 고정 이렇게 고정시키고 고정시키고 그리고 원줄에다가 그대로 찌를 달고 아 요거 요거는 고추찌 달았네 고추찌 원줄에다가 그 다음에 스냅 오 스냅돌에 스냅돌에 달고 그 다음에 30cm 위에 봉돌 좁쌀 봉돌 하나 물리고 30cm 위에 좁쌀 봉돌 그리고 바늘 바늘은 몇 톱입니까 6호 아 하공치 6호 좁쌀 봉돌은 거의 보니까 지토? 지토? 지원? 뭐 상관없어요 이게 맞게끔 아 요게 맞게끔 얘는 지금 지가 비워지구나 요거 간격은 어떻게 돼요? 간격은 이거는 어쨌든 수심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토퍼 아 그래서 스토퍼 달았구나 위오래 위래 아래 그러면 요 안에 넣는 밑기는 어떤 거 썼습니까 곤쟁이 곤쟁이 곤쟁이만 곤쟁이만 곤쟁이는 더러우니까 냄새 많이 나고 하니까 이걸 잡고 이걸 비닐로 이렇게 해서 아 비닐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 아 그래서 저 비닐봉지 안에 그대로 담아 오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품도 안풀이 되고 하니까 왔다 지금 카고하고 지금 간격이 한 1.2 그리고 밑에 바늘까지 저 고추찌하고 바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m 됩니까 지금 한 2m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m 정도 아 전체가 네 전체가 전체가 한 2m 정도에 그리고 새우는 잘 떼야 돼요 꼬리를 떼고 껍질 껍질만 이렇게 낀다고 꼬리띠고 그렇죠 그리고 바늘은 살짝 약간 나와도 돼요 음 머리 사이에 아 머리 사이에 살짝 나와야 된다 네 음 그리고 뒷줄 견제 아 뒷줄 견제 그리고 품이 터지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저쪽에 지금 아 고추찌 뒤에 있고 앞에 카고 저건 내가 던진 데가 포인트예요 말도대로 아 근데 일반 저기 저 우리가 밑밥 크릴 말쓰잖아요 밑밥 크릴보다 이 권쟁이가 훨씬 좋습니까 많이 좋죠 아 많이 좋아요 그리고 밑밥은 밑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예예 밑으로 애드룸 그러니까 밑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떠있으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렇죠 핫콩치한테 딱 맞는 놈이네 그렇죠 자 입질 오는 거 한번 진짜 오기만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입질 진짜 깔짝깔짝 왔습니다 자 와 선수 선수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진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핫콩치만 잡은 보람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하하하하하 이게 뭘 거라고 이십 년이었다가 잡습니까 하하하하하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입질에서 계속 놓쳤거든요 근데 이사장님 진짜 이 참질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진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예민한 핫콩치 잡는 거 정말 잘하신다 다른 분들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하세요 아 바늘 어떤 거 서칩니까 어떤 거 아 이게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일제껀데 아 요거 지금 6호 0.41 아 0.41mm 0.41mm 아 입질이 왔을 때 제가 입질 온다 할께요 그때 이 분의 액션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릴링 하시면 다 놓칩니다 지금 이런 입질에 입질 옵니다 입질 옵니다 저도 보여요 자 액션 자 이래가지고 릴링 하시면 안 돼요 아 한번 바로 바로 온다니까 기다리시면 다시 옵니다 원래 지금 수온 팍 떨어지면서 갑자기 나요 어 액션 액션 꼬치찌 떠오르네 액션 액션을 한번 딱 줬을 때 꼬치찌가 안 떠오르며 물고 있고 그죠 자 떠오른다 그러면 릴링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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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왔네 와 이야 멋지다 보셨죠 한번 참질하고 기다려 찌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확인하고 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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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늘 조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잡아봐야 이제 한 20마리 더 잡겠습니까 이야 조카 한번 봅시다 아 몇 마리쯤 돼요? 한 3, 40마리 안 됩니다 3, 40마리 3, 40마리 와 24미터니까 이거 삼촌님 오늘 몇 마리 잡았습니까 오늘 6마리 잡았어요 여섯마리 여섯마리 와 오우 오우 나보다 많이 잡으셨네 하하하하 사장님 오늘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아 9마리요 9마리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퇴근이네 이야 몇 마리 잡았는가 안 보여주려고 거품을 일으키나 아픈네 하하하하 자 일대 저기 여기서 망쿨하신 분 이야 오늘 여기 왔는데 오늘 여기는 낚시가 어떻습니까 아 아 오늘은 입질이 너무 얇고 아 애들이 미끼를 갖고 놀아요 맞죠 네 어제 제가 약올라가 다시 도왔는데 오늘도 농락 당하고 갑니다 저는 좀 잡으십니까 아 이거 한번 보세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겄다 이거 뭐고 이거 하하하하 이거 뭐고 오늘 뭐하는 경기야 이야 오늘은 아들이 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제일 낚시할 때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오늘요 예 애들이 이리 채 갖고 갖고 꿇고 오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아 입질이 굉장히 약 약게 하는구나 예 그 구명이 찌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가 찜질을 아니 들어갔을 때 내가 찜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려요 아 한번 기다려 다 빠져버리고 예 하하하하 오늘 놓친 거 많죠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아요 가지고 오다가 다 놓쳤었어요 네 맞아요 하여튼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꾹 하하하하 던지면 문다 조사님 이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일명 달인 이야 제가 10번까지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집 없이 갑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한번 입질로 옵니다 한번 쳤죠 자 입에 물고 있어 자 릴링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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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로 옵니다 입질로 옵니다 저도 보여요 자 액션 입질로 옹니다 이래가지고 릴링 하시면 안 돼요 아 한 번 바로 바로 온다니까 기다리시면 다시 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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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큰일났는데요 꽁치가 다 빠진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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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가 그래요. 여덟 번째가, 아홉 번째가 그래요. 자, 입지! 왔어. 아, 진짜 사람 도견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시다. 던지면 문다. 진짜 자유롭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편집을 해서 그렇지, 정말 낚시 잘하세요.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다음에 카고낚시 한번 해 볼게요. 학꽁치낚시체비 세 번째, 카고낚시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권쟁이 사가지고. 근데 여기 나무에 권쟁이 파는가? 또 부산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나? 왠만 돌아보겠다.